2004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추현진, 과거와 현재 2편 이재룡님, 유성룡혁, 과거 40세, 현재 58세 김명국님, 송이림혁, 과거 41세, 현재 59세 최재성님, 원균혁, 과거 40세, 현재 58세 이상인님, 나들용혁, 과거 34세, 현재 51세 정동환님, 윤두수역, 과거 56세, 현재 73세 김홍표님, 조수창역, 과거 31세, 현재 48세 유일제님, 유일혁, 과거 44세, 2019년 59세로 8세 이두일님, 마영감역, 과거 42세, 현재 59세 김영기님, 권유혁, 과거 47세, 현재 64세 손오균님, 유정혁, 과거 42세, 현재 59세 손오균님, 유정혁, 과거 42세, 현재 59세 차기환님, 신님혁, 과거 45세, 현재 64세 김하균님 진닌역 과거 46세 현재 63세 함석훈님 등자룡역 과거 37세 현재 55세 최범홍님 임새롱역 과거 41세 현재 58세